대표님 어제 당무감사를 위해서 현역 의원 포함해서 합의 22.5% 컷오프 사실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원내수장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제가 사실 원내 일은 아닙니다. 당무감사라는 대표님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당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다만 통상적인 당무감사를 선거 전에 해왔었고 또 활용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당의 일종의 매뉴얼이 있습니다. 그대로 아마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